응 오리가 거기로 가 이리와 상당히 응? 저기로 가자 원래 길로 가? 어 아니아니 길로 가야지 자 이리와 얘도 길을 아니까 상당히아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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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와 거기로 가 이리와 이리와 쟤 저기서 보고있어 성당 눈에 레이저 보여? 눈에 레이저 쏘는 거 보이지? 보여 안 보여? 보여 안 보여? 응 그거 꺼봐 보이지 눈 응 얘는 까만색이라 눈으로 와야겠다 그치? 응 온다 온다 응 꺼봐 이리와 이리와 성당이 얼른 가 얼른 가 얼른 가 얼른 성당이 얼른 가 어디다 줬어 마인 줬네 마인 줬네 마인 줬네 얼른 먹어 얼른 먹어 얼른 먹어 성당이 너 많이 줬어? 아니에요 잘했어 하루 종일 먹어야 되는데 내일 비 온다는데 안 먹으면 너무 남은 없어서 성당이 얼른 먹어 이리와 이리와 좀 많이 쏟아졌어 너 지금 응 성당아 이거 가지고 저러 성당아 어구 이쁘게 생겼네 응 야옹 이쁘게 생겼지 성당아 하루종일 밥 기다렸나봐 얼른 먹어 여기 쪼러가자 왜 하지마 성당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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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est 이렇게 성당아 며칠 들고 빙 이리와 장난감만 사줘야겠네 얘는 장난샐 줄 알잖아 얜 아 귀여워라 핫거리니까 봤어? 이리와 왜 핫거리야? 성당 자 가자 핫거리니까 봤지? 공격할 수도 있어 가자 사람들이 온다 뭐 어때? 고양이 구경하네 뒤로 가자 뒤로 가자 왠 또 무슨 왠은 뭐야? 그냥 아빠 아니야? 아빠도 위로 빨리 먹어